아 여러분 저 헤드셋 왔어요 아 근데 헤드셋 이거 왔는데 좋더라 여러분 헤드셋 좋은데 근데 문제가 너무 밖에서 내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저는 이어폰 끼면 제 목소리가 이어폰이 아니라 밖에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 귀를 막으니까 안 들리더라고 아예 그래서 되게 어색해요 말할 때 근데 방송에서 이러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 헤드셋 게임 잘할 것 같다고요? 저 게임 잘하죠 에? 나 게임 프로 선수 아 비행기 탈 때 지리겠다 헉 좋겠다 근데 이거 헤드셋 끼니까 머리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? 잠깐만 나 약간 좀 재즈 노래 딱 틀어가지고 아 나 안경도 왔는데 어때? 외국 스트리버 같죠? 아 요즘 헤드셋이 유행이라 밖에서 이러고 있다고? 이렇게? 이거 쿠팡에 샀어요 둘 다 어때? 약간 요즘 애들 같아? 나? 왜 안경 사라면서 민호이씨 안경이라메 안경 서포즈 아이들 같아? 서포즈 아이들 같다고? 유투브 엔딩 영상 나왔데? 유투브 엔딩 영상 나왔데?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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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유튜브 엔딩 영상이야 하하핳 근데 헤드셋 끼니까 머리가 이상해진다 어때요? 헤드셋 샀는데 어떤? 어울리나요? 헤드폰 선 위치가 바뀌었다고? 이거 아니여? 맞는데?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라고? 일부러 이렇게 한거에요 근데 이거 선이 저기 꼽는 데 있어서 안경 마음에 들어 나 안경 마음에 들지 왜? 어 어 밝아 아니 선글라스 끼고 벗은 거 되게 밝아 라우리엘 왔어 라우리엘 와 나 진짜 나 이 색 잘 어울리는데? 와 근데 안경 벗으니까 좀 못생겨 보이는 거 있어 뭐지? 아 근데 진짜 이거 끼니까 약간 외국 스트리머 진짜 느낌 나는데 뭐지? 리얼? 뭐야? 슉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쓰면은 그게 있대요 그 핸드폰 설정에서 노이즈캔슬에 밖의 소리 얼만큼 듣고 이렇게 설정이 다 가능한데 컴퓨터는 그게 안 돼서 조금 불편해요 내가 말하는 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지금 제 목소리가 얼만큼 크게 말하고 있는지 감각이 1도 안 섬 내가 어제 영상 할 때도 헤드셋 꼈는데 어제도 불편했어요 처음 쓰니까 제 목소리가 막힌 느낌이라 불편했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했어 방송 아니 내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 목소리 안 들리니까 저 헤드셋 이렇게 꼈어 뭐지? 이렇게 한쪽 귀 살짝 열고 이렇게 들었답니다 노캔 돼요 이거 요즘 다 노캔 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노캔을 제가 좀 이걸 해제한 건데 이게 커스텀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노캔을 줄일 수 있거든 한 번 근데 그 한 번 줄인 것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계속 쓸 영향이 있냐고? 이거 나 쓸 거 같은데? 나 밖에서도 쓸 거 같아 이거 밖에서 좋을 거 같아요 헤드셋이 그리고 총 게임 이런 거에 좋을 거 같고 안경쟁이는 헤드셋 포기라고? 왜 이거 안경 쓸 수 있는데 안경 오히려 고정이 잘 되는데요 나 지금 코에 안 닿았어 봐봐 안 떨어져 헤드셋 때문에 봐봐 오히려 안경 쓴 사람들이 헤드셋 사야 된다는 거 아뇨? 안 떨어져요 이어폰 단자 껴 고를 것 같다고? 뭔 소리지? 이어폰 단자 이거 아니야? 아 아 이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나도 어제 꼽으면서 그 생각했거든 아니 이거 소니는 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꽂게 만들었지? 했는데 바보였네 내가 아니 나는 어제 내가 그래서 꼽으면서 아니 이걸 여기 꼽는다고? 근데 바꿀 생각을 안했어 웃긴 게 난 당연히 이게 맞는 줄 알았어 순간 오 드디어 괜찮네 오 드디어 괜찮네요 LOV10 근데 이거 산책할 때 쓰려고 선캡 하나 샀어요 자 산책 많이 안하지만 밖에 잘 안 나갔네 자 춥다 아 이건 그냥 내리면 되네 오마이갓 미쳤다 괜찮지 않아? 오 오 야 진짜 나 잘 샀다 이거 진짜 선착할 때 진짜 좋을 듯 햇빛 가리고 그렇지 않아요? 오 쇼핑 대성공 성공 좋다 근데 요즘 이런 모자 모자 없이 밖에 나가는 거는 진짜 죽음이에요 마스크도 끼고 모자 없이 나가면 모자 하나는 필요해 나 헤드셋 마음에 들어요 헤드셋 잘 어울리죠?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음흠 음흠 음흠